태조 왕건 세금 줄여 지방세력 후하게 불교 장려 북진 정책 고구려 땅 되찾자 고려 광종 왕건 강화 노비양검 과거제 성종 도움 최승로 요국 자감과 시무 이십팔. 이번엔 좀 더 빨리. 태조 왕건 세금 줄여 지방세력 후하게 불교 장려 북진 정책 고구려 땅 되찾자 고려 광종 왕건 강화 노비양검 과거제 성종 도움 최승로 요국 자감과 시무 이십팔.